다음 소식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금까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사고의 결정적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확인돼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건데, 충돌 전 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이력은 없다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가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페달 관성으로 센서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페달 끝쪽 브레이크 등 센서에 접점이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충돌 여파로 접점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며, 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는 어제 상급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옮겨 조만간 3차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엥이 attached